아 이거 킹받네 이거 아니야 아 참아 참아 차라리 다른 숙제하고 와서 해 그냥 아 맞다 도가투랑 도비스 갔다 오자 매칭 저격 기역업 아 이거 하고 갈게요 이거 하고 어 이거 하고 갈려고 했는데 지금 빨리 가 제발 바로 안 돼 수바 이거 적격당해 8월 2일 업데이트로 변경된 도비스 가드팩 카드 종류의 바르칸이 추가되었고 모든 카드 풀과까지 바르칸 한 장만 남은 상황 하지만 당장 가진 골드가 없어 적격 때문에 못 먹을까봐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스 성공이다 전선 살 돈 없다고? 아 망고리면 사지 나 딱 한 장만 먹으면 되거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던데 니다님은 시장가 말고 적정가가 전선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야 솔직히 전카팩은 가격이 어딨어 그냥 급한 사람 만나면은 그냥 그게 가격이지 이거 도비스의 일반적인 가격 형성하려는 건 진짜 개오바야 돈 있는 사람이 사가는 게 맞지 어? 어 아 이거구나 아 일단 까보고 알았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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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때버렸다 아 너무 아니랬나? 입찰해 아 씨랭 야 이거 만약에 들어가서 입찰해야 되는 상황 오면은 저거 받을게 이게 티켓팅 되네 아 나 씨랭 저격 당했네 아 나 존대 존댔다 아 우평 빨리 볼걸 아우 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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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씨 반송했어 강하나 해야겠다 저 어제 새벽 4시인가 5시에 먹고 잤어요 아우 지렸다 골드를 많이 써서 골드가 없던 게 한 수였네요 어 진짜 도비스에서 샀으면 좀 짜증 날 뻔? 카드 다 졸업이야 이제 다 진짜 다 졸업입니다 다 없어 진짜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 다야 그냥 다 그냥 다고 이거 한 장 남았음 어 자 일단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음미 좀 하고요 드디어 로스타크 5년 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 도감을 보면은 효과 수집 미완료 세트 없습니다 이제 와 길고 기민 싸움이었다 카경 진짜 꽝이네 이제 이제 저는 카경은 꽝입니다 뭐 좀 모아놓으면 좋긴 했긴 하겠지만 지금 모아놓은 것도 300만이기 때문에 오늘은 망령의 추필 기간 들어가시나요? 아 당연하죠 좀만 보고 있자 와 쩐다 씨 이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이거 어떡하냐 막 이랬었는데 아 이거 두 개가 없어 이게 무슨 뭐 이벤트였던 거 같은데 이거 PC방이었나? 아 이거 PC방이라 없을 거야 아마 망령의 유일 말랩 겁날 오너 애기먹어봄 카드 올 풀각 카드 올 풀각 카양겔 하드 15개 유일한 기혼자 더 킹 갓 제네럴 알파 고 곡성군 최고 아웃풋 홍승원군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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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경 잘 모으는 비법이 있냐고요? 저 이거 거의 한 1년을 사지 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마일리지가 안 늘어나 이거 메넬이랑 태초랑 영겁을 사지 마일리지가 일주일에 30만원짜리가 계속 나간다고 보면 돼요 마일리지 안 싸요 이거 계속 사면 옆집 지님은 마일리지 쓰면서 2700만이 넘는데 형 그분을 어떻게 따라갔냐 엘라 8강 두 개를 띄우신 분인데 팔지도 120, 120만 건인다고? 괴물지님이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게임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게 그냥 모이니 그만큼 개고생을 해서 살아왔으니까 모인 거지 그게 형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34만 원 있었잖아 사귀고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말했는데 나 처음에 35만 원 있었다고? 나는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되는 게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여기가 고딩 열심 농도가 이때 좀 열심히 살고 대학생 때 마이너스 찍었음 취업하고는 수바 이거 진짜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나 진짜 좋네 열심히 살았어 2년 동안만 그리고 임방 시작하면서 저점 안 보임 그러다가 발탄님 만나고 좀 열심히 살고 있는 듯? 딱 이건듯? 이다님 방금 인생 저점 말하셨는데 엄마가 저보고니도 저점이 없다네 뭐람? 저점이 없는 건 좋은 거야 끝을 알 수 없는 남자기 때문이지 뭐가 볼까? 쇼캣님 지금 방송 화면에 알트 C 한번 눌려봐요 아저씨요? 아 아저씨가 아니라 알트 C 아니 아저씨라고 안 했는데요 좀 빵꾸가 많네 카멜이 빵꾸가 세 개라 바르칸는 일각이고 쇼캣님 네? 게임 이따으로 할 거예요? 힐러가 할 수 있는 건 다행이네요 바드방패 안 좋아요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혹시 다음에 이따가 오면 저도 같이 발 걸어도 되나요? 오케이 확인 안녕히 가세요 서림아 알트 C 한번 눌려봐 왜? 여기도 빵꾸가 많네 손짱 형 어 왜? 알트 C 한번 눌려봐요 아니 시어머니야 뭐야 오자마자 진짜 여기도 빵꾸가 났네 바르칸는 또 왜 이각이야 또? 아니 제가 잔다고 8장 못 먹었어요 잤어요? 저기 망치 형 빨리 형님 방송 보고 있어요 빨리 알트 C 한번 눌려주세요 빨리 저 망치 형님 알트 C 한 번만 눌러봐 주실래요? 야 그거 뭐야 너 앞잡이야 뭐야 여기도 빵꾸가 난리가 났네 아 이 형은 큰일 났네 수박 아 진짜 로아 저 봤는데요? 다음 누구야? 야 로마로 잠깐만 화장실으로 갔다 올게요 커피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러면 알트 C 누르고 갔다 와 야 쟤 갔어 조니니님 방송 껐죠? 선생님 저는 그래도 슈피 6% 조금 넘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니까 다 불러봐라구요 인, 추피, 악추피, 물추피, 불사, 식물, 곤충, 정력, 야수, 기계 그저 합격 그저 합격 합격 오늘 제가 카드작이 끝났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게임을 해주시길 바래요 아 이당은 카드작 끝났다고요? 저는 뒤지게 했습니다 진짜 근데 개멋있다 오늘 새벽 5시에도 가득한 물 샀어 이거 딱 내년 중순까지 카드작 완료합시다 카드작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년 중순까지 시간을 주시라니 아니 카드작은 수가 올해까지 끝내란 말은 못하겠다 나도 이간이라 자 여기서 여기서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이거 오늘은 갱생의 날이에요 다 앉아봐 앞에 강선장 언제까지 몇례까지 찍을 거예요? 카멘까지 43은 찍어보겠습니다 43? 자 박소림이 카멘 전까지 저도 43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카멘 전주? 어 오케이 자 쪼캣님은 카멘 전까지 찍을 거야? 무조건 최소 45 이상은 넘어가야죠 무조건 자 일단 조니니님은 질문이 하나 추가합니다 님은 뭘로 갈 거예요 도대체 저는 파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는 데뷔런타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실명을 띄워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이거 파티는 전체 의견을 모여요 님들 조니니님 내가 봤을 때 서머너 아니면 핸드거너거든? 대헌 안 대헌 대헌 좋은 거 같아요 대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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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카멘 전주까지 저는 1650 찍어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신선한 망충 카멘 전까지 41 생각 중입니다 41? 형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형님 형 사람 만나러 다니는 착 기름값 빼면 플러스 1에 빼 진짜 아니면 너무 힘들잖아? 옆에 화면에 선장형 숙제방송 틀어놓고 게임 시작해서 게임 끌 때까지만 같이 방송해봐 내가 우리 망령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줄게 일단 말어 언제까지 멸래? 화면 전까지 최대한 찍어오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금강선식 말하면 안 돼 그냥 딱 잘라 야 리미트 43 해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님들 다른 공대는 에스터를 끼니 말레비니 이러고 있는데 우리 너무 지금 천하태평이야 아시겠어요?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깨겠구나 해야지 시청자들이 우리 파티만 가면 얘네는 도대체 언제 깰까? 이거 타파해야 돼 너무 펑클이야 지금 알겠어요? 에스터는 힘들어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좀 힘들고 최소한은 해 시기상주죠 끝! 어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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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